호화로운 무도회라 그냥 물론이지 예를 들면 태국에 아주 크고 갚고있다 수박이 끓어 숲은 냄비에 흐파리에 닿을 때 그대로 배질려오지 슬픈 껌을 내면 향이 확 올라오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난 날마다 무도회를 타지 거기서 우리의 무릎판이 열립니다 외모 장관에 피로 태산 각도의 대사다 용사다 그리고 나 그저 밤이 오실때까지 슬픈하게 논이 냅니다 그리고 나서 난 4층 내 방으로 뛰어가서 심문대포 외투 하고 맘아 가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깜빡했군요 전 2층에 삽니다 계단이 하나밖에 없죠 여성시말리하고는 여하튼 새벽님이 제 집은 정말로 가강이에요 백작들이니 궁작들이니 파리떼같이 웅웅 윙웅 웅 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